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 3장 두 번째 시간이죠. 여러분 책 24쪽으로 가서 3기본문형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일단 핵심 문장들을 들어보죠. 함께 보시죠. 1. I go there every year. 2. His father is an engineer. 3. I can speak English well. 4. He told us an interesting story. 5. We call him John. 자, 우리 앞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문장의 4요소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이런 요소들의 구성에 따라서 거의 모든 문장을 5가지 종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종류를 문장의 기본 문형 또는 문장의 5형식 이렇게 부르죠. 문장의 5형식에는 동사의 종류가 아주 중요해요. 자, 그 문장의 동사가 어떤 동사냐에 따라서 문장의 요소의 구성이 달라지죠. 자, 그럼 먼저 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사는 목적어의 유무, 즉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타동사와 자동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를 타동사,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하죠. 타동사 할 때 타는 타인, 즉 다른 사람 할 때 타와 같은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 즉 목적어가 꼭 있어야 하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자동사 할 때 자는 자립할 때 자와 같은 글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다른 말, 즉 목적어가 없어도 되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의 유무에 따라서, 즉 보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불완전 동사와 완전 동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동사를 불완전 동사라고 그러고 보호가 필요하지 않는 동사를 완전 동사라고 합니다. 보호는 보충 설명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이런 보호가 필요 없는 동사는 완전한 동사죠. 그래서 완전 동사라고 그러고 이런 보호가 필요한 동사는 불완전하니까 보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불완전 동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셨죠? 자, 동사를 이렇게 네 가지로 분리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즉, 완전 타동사, 불완전 타동사 이런 식으로 분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죠. 먼저 완전 자동사라는 것이 있는데 완전이니까 보호가 필요 없고 자동사니까 목적어도 필요 없겠죠? 이러한 완전 자동사는 이런 식에 쓰입니다. 자, 그 다음 불완전 자동사라는 것이 있는데 불완전이니까 보호가 필요하고 자동사니까 목적어는 필요 없겠죠? 불완전 자동사는 이 형식에 쓰이죠. 자, 그 다음에 완전 타동사를 살펴보면 완전, 즉 보호는 필요 없고 타동사니까 목적어는 필요하죠?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완전 타동사는 삼형식에 쓰이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완전 타동사는 하나의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데요. 수요 동사라고 부르는 동사가 있는데 수요 동사는 특이하게도 목적어를 두 개 취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간접 목적어 I, O와 직접 목적어 D, O를 한꺼번에 취하는 동사를 말해요. 이런 수요 동사는 사형식에 쓰이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완전 타동사라는 것이 있는데 불완전이니까 보호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타동사니까 목적어도 필요하겠죠? 자, 이런 불완전 타동사는 O형식에 쓰이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장의 O형식 중에서 먼저 1형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1형식의 구조는 간단하죠? S 플러스 V, 즉 주어 플러스 동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석은 주어는 뭐뭐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1형식 문장의 동사는 목적어도 보호도 없으니까 완전 자동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1형식은 주어와 동사만으로 완전한 뜻을 이루죠. 자, 예문을 보면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나는 매년 거기에 간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이 문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I는 주어, 고어는 동사죠? 그리고 내어는 부사, every ear는 부사구니까 문장의 형식을 따질 때는 무시합니다. 그래서 주어 플러스 동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I, 고어, 나는 간다. 이런 의미로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완전한 뜻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1형식 문장이 되고 동사 고어는 보호도 목적어도 필요 없는 완전 자동사가 되겠어요. 자, 다음을 보시죠. Rise는 동사로 해나 달 등이 떠오르다 혹은 일어나다 이런 뜻이죠? East는 명사로 동서남부 갈 때 동 혹은 동쪽을 말하죠. 그래서 in the east 이렇게 하면 동쪽에서 이런 말이니까 정리해보면 해는 동쪽에서 뜬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the sun은 주어죠. rises는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in the east는 부사구니까 일단 여기서는 무시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도 the sun rises, 즉 주어 플러스 동사만으로도 해는 뜬다 이런 완전한 의미가 되니까 1형식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동사 rises는 보호도 목적어도 필요 없는 완전 자동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2형식에 대해서 살펴보죠. 2형식은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보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때 보호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호가 됩니다. 자, 해석은 주어는 보호이다 혹은 주어는 보호가 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2형식에 쓰이는 동사는 불완전 자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호는 필요하지만 목적어는 필요 없는 것이죠. 자, 그럼 2형식에 주로 쓰이는 동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동사가 나오죠. 비동사는 뭐뭐이다 이런 뜻이죠. smell은 뭐뭐한 냄새가 나다. look은 뭐뭐하게 보이다 이런 뜻이죠. turn은 뭐뭐로 변하다 뭐뭐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become은 무엇이되다 grow는 차차 무엇이되다 뭐뭐로 변하다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2형식에 쓰이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자, 그럼 문장의 구조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his father는 주어 is는 동사죠. 자, 그리고 자, 다음을 보죠. she became a nurse became은 become의 과거니까 뭐뭐가 되었다 이런 말이겠죠. 자, 해석해 보면 그 여자는 간호사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문장의 주어는 뭐죠? 그렇죠. she가 되죠. 그럼 became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nurse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주격, 보호가 되죠. 결국 주어, 동사, 보호 이렇게 구성되어서 그 여자는 간호사가 되었다 이런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도 이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형식의 보호는 주격, 보호라고 그랬죠? 여기서도 그녀가 간호사가 된 것이니까 she equal nurse 이런 관계가 성립하고 있죠. 그래서 nurse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became은 당연히 불완전 자동사가 되겠어요. 자, 간단하죠? 자, 다음 예문을 보죠. he looks very healthy 자, 우리 앞에서도 배웠죠? look plus 형용사 하면 뭐뭐하게 보이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healthy는 형용사로 건강한 이런 뜻이니까 그는 매우 건강해 보인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 문장의 구조를 한번 따져보죠. he는 주어, looks는 동사죠. very는 부사니까 일단 제외하고 healthy는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very를 제외하고 he looks healthy 이것만으로도 그는 건강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완전한 의미가 되죠. 그래서 주어, 동사, 보호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healthy는 주어, he를 설명하는 주격, 보호니까 he equal healthy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죠. 그럼 동사, looks는 무슨 동사일까요? 그렇죠. 보호는 필요하고 목적어는 필요 없으니까 불완전 자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형식 문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형식 문장에서 참고해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설명만 잠깐 들으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함께 보죠. 이 형식에 쓰이는 불완전 자동사는 비동사로 바꾸어도 뜻이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그런지 예를 보면서 확인해 보죠. 슈거는 명사로 설탕, 스윗은 형용사로 달콤한 이런 뜻이니까 설탕은 달콤한 맛이 난다. 즉, 설탕은 단맛이 난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 테이스트라는 동사는 보어 스윗을 취하고 있으니까 불완전 자동사인데요. 테이스트 대신에 비동사 이즈를 써서 바꿔보죠. 설탕은 달다 이런 뜻이죠. 어때요? 뜻은 통하죠? 뜻이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여하튼 뜻이 통하긴 통하네요. 자, 그럼 다음 참고사항을 보죠. 비동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있다 이런 존재의 의미가 있고 뭐뭐이다 이런 뜻이 있죠. 비동사가 있다 이런 존재의 뜻으로 쓰일 때는 완전 자동사가 되어서 일형식 문장이 쓰이고 뭐뭐이다 이런 뜻으로 쓰일 때는 보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불완전 자동사가 되어서 이 형식이 쓰이죠. 자, 그럼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그들은 방 안에 있다 이런 뜻인데요. they는 주어 are는 동사죠. 그리고 in the room은 부사구니까 일단 제외시키면 되겠습니다. 결국 주어 동사로 구성된 일형식 문장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are 즉 비동사가 있다 이런 뜻으로 쓰일 때는 완전 자동사가 되어서 일형식 문장에 쓰이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비동사가 뭐뭐이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나오겠죠. 자, 확인해 보죠. 사커는 명사로 축구 이런 뜻이니까 사커 플레이어는 축구 선수 이런 뜻이 되겠죠. 자, 해석해 보면 그들은 훌륭한 축구 선수이다. 즉, 그들은 축구를 잘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데이는 주어 are는 동사죠. 그리고 사커 플레이어스가 주격 보호가 됩니다. 결국 주어 동사 보호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이 문장은 이형식 문장이 되는 것이죠. 자, 당연히 비동사는 여기서는 불완전 자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동사가 뭐뭐이다 이런 뜻으로 쓰일 때는 불완전 자동사로 이형식이 쓰이는 것이죠.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형식은 주어 동사 주격 보호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자, 해석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주어는 보호이다 주어는 보호가 되다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그럼 다음으로 삼형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삼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 형식이죠. 자, 해석은 주어는 목적어를 뭐뭐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삼형식에 쓰이는 동사는 보호는 필요 없고 목적어는 필요하니까 완전 타동사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완전 타동사는 하나의 목적어를 취하죠. 자, 그럼 삼형식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석해 보면 나는 영어를 잘 말할 수 있다 이런 말인데요. 자, 문장의 구성요소를 살펴보죠. I는 주어, 동사는 can speak인데 can은 조동사이고 본동사는 speak니까 여기서는 speak만 동사로 분류해보죠. 자, 그리고 English는 목적어, well은 부사니까 여기서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I speak English 자, 이것만 있어도 나는 영어를 말한다 이런 완전한 의미가 되죠. 결국 이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삼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 speak는 보호는 필요 없고 목적어만 필요로 하는 완전 타동사가 되겠어요. 자, 다음 의문 He wrote this book Wrote는 쓰다, write의 과거형이죠. write, wrote, written 이렇게 변하죠. 자, 해석하면 그가 이 책을 썼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He는 주어 wrote는 동사 그리고 this book이 목적어가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book만 목적어라고 해보죠. 그래서 그는 책을 썼다 이러한 식으로 완전한 의미가 됩니다. 결국 이 문장도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삼형식 문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동사 wrote는 완전 타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죠? 자, 다음 의문 정말 쉬운 문장입니다. 그는 커피를 좋아한다 이런 말인데요. He가 주어 likes가 동사 그리고 커피가 목적어가 되죠. 즉,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니까 이 문장도 삼형식이 되겠어요. 당연히 동사 likes는 완전 타동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삼형식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사형식이 나오는데요. 사형식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주의해서 들어보세요. 자, 함께 보시죠. 사형식은 주어 플러스 동사 간접 목적어 IO 직접 목적어 DO 이렇게 구성됩니다. 자, 해석은 주어가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뭐뭐 해준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사형식에 쓰는 동사를 수여 동사라고 그러는데 수여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자, 여러분 학교에서 교장선생님께서 앞에 나가셔서 이 상을 닥터짱에게 수여합니다.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쉬운 말로 무언가를 주는 동사 이런 말이라 그래서 수여 동사라 그럽니다. 수여 동사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두 개의 목적어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뭐뭐 해준다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그럼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톨드는 말하다 텔의 과거형이죠. 텔, 톨드, 톨드 이렇게 변합니다. 스토리는 이야기 라는 뜻이니까 tell a a 스토리 하면 a에게 이야기를 해주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interesting 형용사로 재미있는 이런 뜻이니까 he told 그는 말해주었다 us 우리들에게 uninteresting 스토리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하면 그는 우리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이 정말 사형식인지 살펴보죠. 자 먼저 he는 주어 told 는 동사죠. 그럼 목적어는 뭐죠? us 는 우리에게 자 이런 말로 이야기를 듣는 대상이니까 간접 목적어죠. i o 라고 표시해보죠. uninteresting 스토리 자 이것 전체를 직접 목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는 언과 interesting은 스토리를 꾸며주는 수식어니까 스토리만 직접 목적으로 취급해봅니다. 그럼 do 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문장의 주요 성분만으로도 그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문장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 이렇게 되니까 사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told는 수요 동사가 되겠어요. 자 방금 우리가 told라는 동사를 살펴봤는데 told의 동사 원형은 tell이죠. 자 tell은 수요 동사다. 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문법 용어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tell a, b a에게 b를 말하다 이렇게 외워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tell a, a story a에게 이야기를 해주다 이런 식으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배울 내용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자 일단 보죠. 사형식 문장에서 대부분의 경우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으니까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죠. 자 원래 사형식의 어수는 수요 동사 플러스 간접 목적어 i o 플러스 직접 목적어 d o 이렇게 되죠. 자 이때 간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위치를 서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바꿔보죠. 자 일단 수요 동사의 위치는 변함없고 직접 목적어가 먼저 앞으로 나오죠. 그리고 간접 목적어는 뒤로 빠집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간접 목적어 i o 앞에 전치사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 동사 플러스 d o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i o 이런 어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전치사는 수요 동사에 따라서 다르게 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전치사를 이용해서 i o와 d o의 어순을 바꾸는 경우 원래 사형식 문장이었던 것이 삼형식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직접 예문을 보면서 설명할게요. 자 방금 수요 동사에 따라서 전치사를 다르게 쓴다고 그랬는데 to to for of 이렇게 세 가지가 쓰입니다. 자 먼저 to가 쓰이는 경우를 보죠. 대부분의 수요 동사가 to를 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예를 들어보죠. 다음에 나오는 a는 간접 목적어 b는 직접 목적어에 해당됩니다. 수요 동사의 가장 대표적인 동사 give는 give a b 이런 식으로 a에게 b를 주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 전치사 to를 써서 a와 b의 순서를 바꿔서 give b to a 이렇게 써도 역시 같은 뜻이 됩니다. 전치사 to는 뭐뭐에게 이런 뜻이 있으니까 give b to a 하면 a에게 b를 주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teach a b teach b to a 는 a에게 b를 가르치다 이런 뜻이 되죠. 그 다음에 send a b 는 a와 b의 순서를 바꾸면 send b to a 이렇게 되는데 역시 전치사 to를 썼습니다. a에게 b를 보내다 이런 뜻이죠. tell a b tell b to a 는 a에게 b를 말해주다 이런 뜻이고 write a b write b to a 는 a에게 b를 써주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lend a b lend b to a 는 a에게 b를 빌려주다 이런 뜻이 되죠. 그 다음에 show a b show b to a 는 a에게 b를 보여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정리해보면 give teach send tell write lend show 자 이런 동사들은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어순을 바꾸면 전치사 to를 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확인해보죠. 해석은 간단하죠. 그는 내게 책을 주었다 이런 말인데요. 자 이 문장의 구성을 잠깐 따져보면 he는 주어 gave는 동사죠. me는 i o 즉 간접 목적어 a book은 d o 즉 직접 목적어가 되죠. 자 이 문장에서 i o와 d o의 순서를 바꿔보죠. he gave는 그냥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인 me는 뒤로 빠지고 직접 목적어인 a book은 앞으로 오죠. 자 그 다음에 me 앞에 무엇을 쓰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전치사 to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보죠. he gave a book to me 이렇게 전치사를 써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순서를 바꾸면 삼형식이 된다 그랬는데 이 문장을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he는 주어죠. gave는 동사가 되고 a book은 목적어죠. 그리고 to me는 나에게 주었다 이런 식으로 동사 gave를 수식하는 부사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사구는 문장의 주요 성분에서 제외되니까 주어 동사 목적으로 구성된 삼형식 문장이 되는 것이죠. 결국 사형식 문장이 삼형식으로 바뀐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순서를 바꿀 때 전치사 for를 쓰는 수요 동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순서를 바꾸면 전치사 for를 써야 하는 수요 동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by가 있습니다. by a, b 하면 a에게 b를 사주다 이런 말인데요. 전치사 for를 이용해서 a와 b의 순서를 바꿔서 by before a 이렇게 써도 같은 뜻이 되죠. 전치사 for는 뭐뭐를 위해서 이런 뜻이 있으니까 a를 위해서 b를 사주다 즉 a에게 b를 사주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make도 역시 같은 식으로 쓰이죠. make a, b make before a 하면 a에게 b를 만들어주다 그리고 get a, b get before a 하면 a에게 b를 사다주다 갖다주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간단히 정리해보면 buy, make, get 등은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순서를 바꿀 때 전치사 for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서 방금 배운 것을 확인해보죠. boat는 사다 사주다 by의 과거형이죠. by는 buy, bought, bought 이렇게 변합니다. 자 해석해보면 나는 그에게 시계를 사주었다 이런 말이 되죠. 여기서 i는 주어 boat는 동사죠. 특히 수요동사가 되겠습니다. 힘은 간접 목적어 a, watch는 직접 목적어가 되죠. 자 그럼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순서를 바꿔보죠. 주어 동사 i, boat는 그냥 내려오고 간접 목적어 힘이 뒤로 빠지죠. 그리고 직접 목적어 a, watch가 앞으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전치사를 뭘 쓰면 되겠습니까? for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보죠. i bought a watch for him. 이렇게 사형식 문장을 전치사 for를 써서 삼형식으로 바꿔봤습니다. 자 이 문장이 왜 삼형식이 되는지는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다음 예문을 보죠. he made me the box. 그는 나에게 그 상자를 만들어 주었다. 이런 말인데요. 자 이 문장은 수요동사 made가 쓰인 사형식 문장입니다. 자 전치사를 이용해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순서를 바꿔보죠. 주어 동사인 he made는 그냥 내려오고 간접 목적어 me는 뒤로 빠지고 직접 목적어 the box는 앞으로 오죠. 그리고 전치사 for를 me 앞에다 쓰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확인해보죠. he made the box for me. 자 원래 사형식 문장을 전치사 for를 이용해서 삼형식 문장으로 바꿔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전치사 over를 쓰는 경우를 살펴보죠. 수요동사 중에서 ask라는 동사는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의 순서를 바꿀 때 전치사 over를 쓰죠. ask a, b. 자 이런 형태로 a에게 b를 물어보다 이런 뜻인데 전치사 over를 써서 a와 b의 순서를 바꿔서 ask b of a 이런 형태가 되어도 뜻은 같습니다. 자 이제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봐야 하는데 성문기초 영문법에는 예문이 없기 때문에 최선기초 영문법에서 가져왔어요. 자 함께 보시죠. tom asked me the question question은 명사로 질문 이런 뜻이니까 tom은 나에게 그 질문을 했다 이런 뜻인데요. 이 문장 역시 사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순서를 바꿔보죠. 자 먼저 tom asked는 그냥 내려오고 간접 목적어 me는 뒤로 빠져야겠죠. 그 다음 직접 목적어 the question은 앞으로 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me 앞에 전치사를 써주면 되는데 뭘 써야 합니까? 그렇죠. of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om asked the question of me 이렇게 삼형식 문장이 완성되는 것이죠. 자 방금 선생님이 사형식 문장을 전치사를 이용해서 삼형식으로 바꾸는 걸 설명해 드렸어요.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오형식에 대해서 배워보죠. 자 오형식 함께 보시죠.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구성된 문장형식을 말합니다. 목적격 보호는 앞으로 O, C로 표시할 테니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석은 주어가 목적어를 목적 보호로 뭐 뭐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오형식에 쓰이는 동사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필요로 하니까 불완전 타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니까 O, E, O, C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죠. 자 그럼 예문을 보겠습니다. 콜 A, B 하면 A를 B로 부르다 이런 뜻이니까 우리는 그를 John이라고 부른다 이런 해석인데요. 자 문장의 구성을 따져보죠. 위는 주어 콜은 동사죠. 힘은 동사 콜의 목적어인데 자 그럼 John은 뭡니까? 주어 위를 보충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어인 힘을 보충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John은 목적격 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구성된 오형식 문장이 되는 것이죠. 목적어 힘 equal John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John은 목적격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동사 콜은 불완전 타동사가 되겠죠. 자 다음 예문 나는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즉 나는 그를 행복하게 했다. 이런 말인데요. I는 주어, made는 동사, 힘은 목적어죠. 자 happy는 목적어 힘의 목적격 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 역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구성된 오형식 문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행복한 것이니까 목적어 힘 equal happy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happy는 목적격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동사 made는 무슨 동사로 쓰인 걸까요? 그렇죠. 불완전 타동사로 쓰인 것이죠. 자 다음 예문 elected는 동사 elect의 과거형이죠. elect는 뽑다, 선출하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elected는 선출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chairman은 명사로 의장, 회장 이런 뜻이니까 그들은 그를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day는 주어, elected는 동사죠. 그리고 힘은 목적어가 됩니다. 자 그럼 chairman은 목적어 힘을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가 되겠죠. 자 이 문장 역시 오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의장이니까 즉 목적어 힘 equal chairman의 관계가 있으니까 chairman은 목적격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동사 elected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불완전 타동사가 되겠어요. 자 이 문장에서 chairman을 보면 앞에 아무런 관사가 없죠. 이렇게 관직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 보호로 쓰이게 되면 관용적으로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자 나중에 관사 편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일형식에서 오형식까지를 다 살펴봤습니다. 학생들 중에는 다른 것들은 혼동하지 않는데 사형식과 오형식을 특히 혼동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형식과 오형식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주의해서 들어보세요. 사형식은 동사 뒤에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나오는데 그 둘의 관계를 살펴보면 서로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죠. 즉 io와 do는 서로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어순을 바꿔서 삼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특징도 있죠. 이에 반해 오형식은 동사 뒤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데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니까 o 이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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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자 그럼 예문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보죠. 드레스는 명사로 옷 정장 이런 뜻이니까 어머니는 나에게 새 옷을 하나 만들어 주셨다 이런 말인데요. 자 여기서 미는 간접 목적어죠. 자 그리고 언유 드레스가 직접 목적어가 됩니다. 바로 사형식 문장이 되겠어요. 자 그럼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관계를 살펴보죠. 자 어때요? 서로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죠? 미 이콜 언유 드레스라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새 옷이 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 문장을 삼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미와 언유 드레스의 위치를 바꾸고 미 앞에 전지사 4를 쓰면 되겠죠. 자 확인합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죠. 자 이번에도 메이드가 쓰였는데요. 자 같은 동사인데 앞 문장에 쓰인 메이드는 수요 동사로 만들어 주다 이런 뜻이었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자 확인해 보죠. He made me a doctor 그는 나를 의사로 만들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메이드는 그냥 만들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여기 미 를 간접 목적어 a doctor 를 직접 목적으로 생각해서 그는 나에게 의사를 하나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되겠죠. 여기 미는 목적어 a doctor 는 미 를 보충 설명하니까 당연히 목적격 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어 미 이퀄 a doctor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이죠. 자 결국 사형식과 오형식은 동사 뒤에 나오는 말의 관계만 잘 살펴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문형 즉 일형식에서 오형식까지를 다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문장의 형식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지 어떤 문장이 나왔을 때 어 이거 일형식이네 이거 삼형식이네 이렇게 따지라고 알려드린 거 아닙니다. 제발 여러분들은 그렇게 따지지 말고 어떤 문장이 나왔을 때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둬야겠어요. 오늘 배운 거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보시고 다음 시간 예습도 철저히 해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문법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했습니다.